자, 본문 6은 한 줄로 예약하면 무슨 얘기다?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자, 1번 쇼핑에서도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다. 수많은 조품이 파물로 만들어지는데 이 파묘의 생산에 의해 위한 파묘 농도의 먹장이 호랑이의 소시지를 환경할 수 있다. 2번 신환경 참미율을 사용함으로써 호랑이의 소시지를 파괴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3번 열정 위드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공사활동이나 정보 공유 등의 차선활동으로도 큰 분야를 만들어야 할 수 있다. 수동태 전치사 이름은 주어가 팜으로 만들어진다고 씁니다. 보통 만들어진다고 하면 비 메이드 어부나 비 메이드 후람을 쓰거든요. 위드는 거의 쓰여지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는 위드가 쓰였어요. 원래는 후람이 쓰여야 될 것 같은데 주어가 제품이고 뒤에 나오는 게 원력이던 원력이 파람류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파람류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대개 이제 프람을 쓰는 건데 화학적 변화 확 변했기 때문에 프람. 여기는 위드를 썼어요. 이렇게 위드를 쓰여지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수동태에서 전치사가 위드가 쓰였다라고 하는 걸 각별히 기억을 해야 된다. 이번에 보니까 제품 그랬는데 dead if의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관계되면서 주격이에요. 관계되면서 주격일 때 나오는 동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have a special mark on the label 그 라벨의 특별한 마크를 갖게 됩니다. 자, 3번은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things.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됐어요? 이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대시 생략된 거지? 그 뒤를 보니까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다 그랬어. 근데 뭐를 할 수 있다가 안 나온 거지. 또 protect tigers 보랑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가 뭐를 할 수 있다 안 나오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다른 것들이라는 얘기지. 관계되면서 목적격일 때는 응약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쓴다고 하면 선행사가 지금 many others은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관계되면서 목적격 뭘 쓸 수 있다고? 그렇지. 위치나 됐을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학생들이 위치라고 답변을 합니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라고 얘기하면. 근데 지금 너는 얼마나 많이 선생님한테 관계되면서 대세 특별용법을 들었어요? 따라해봐. 최수정의 포스는 A-SING 노태우 전도한 게시기 선행사가 SING으로 끝났을 때는 공개되면서 대세 쓴다고 그랬잖아. 여기는 어정쩡하게 SING으로 나온 거 있으면 당연히 SING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이제 SING하고 대세는 같이 안 넣으려고 해요. 학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하지만 혹시 나온다고 하면 이왕이면 대세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4번 병렬구조. 당신은 OO에서 저원봉사를 하거나 OO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병렬구조는 별로 어렵지 않죠? 사역동사 나왔네요. They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help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 make가 나온 거죠. 목적과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단골이라고 해서 단골 당신은 반드시 Dead 이하를 기억해야 한다. 됐죠? 본문 들어갈게요. You can also protect tigers. 당신은 또한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는데 언제? 쇼핑할 때. Many popular products including chocolate instant noodles 많은 인기 있는 제품들 뭐를 포함해서 초콜릿 그다음에 인스턴트 라면 같은 비누 이런 것들이 파암 오일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불행하게도 숲들 어떤 숲들이야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숲들이지 거기 외우는 경계의 구사입니다. 인 위치로 바꿀 수가 있죠? 또 관계구사 외얼도 됐으로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이걸 됐으로 썼을 때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밑에 설명이 지금 문장 전환으로 나왔지? 인 위치로 바꾸거나 위치인 됐 인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됐은 관계 대명사로도 쓰이지만 그냥 관계의 비명을 쓸 수 있다 이거야. 뒤에 인을 안 써도 뱃을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 설명까지는 안 나와서 자 호랑이들이 살고 있는 숲이 being destroyed 파괴되어지고 있대. 모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팜 우유 농장을 짓기 위해서 일부 파괴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속가능한 방식이란 말은 환경 파괴 없이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products that use this environmental friendly 팜 오일 환경 파괴 없이 팜 오일을 환경 파괴가 없이 만들어진 그런 팜율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늘 그 상표에 특별한 표시가 있다. 그러니까 look for it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the next time you go shopping 당신은 다음에 쇼핑하러 갈 때 그 표시가 없는 건 가급적 하지 말자 이런 얘기지. get involved 또 참여를 합시다 그런 뜻인데 배어로 시작하는 구문이 나왔습니다. there are many other things 많은 다른 것들이 있다. 관계되면서 목적적 생략됐고 you can do to protect us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열정 위기에 처한 종교를 보호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이거죠. you could volunteer at a non-profit organization 당신은 비용이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특별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당신의 액션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they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으로 you must remember that 당신은 that 이하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지구를 함께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지. 만약에 어떤 하나의 종이 사라지게 되면 every other living creatures 모든 다른 생명체들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다른 생명체들이 c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 되었지요? 결전만으로도 열정 위기에 처한 종두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 대기지 전체로 오늘의 것이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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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